현대 모빈스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. 29대 27, 안양 KGC가 두 점을 앞서나가고 있고요. 자세가 무너졌습니다. 다시 공을 빼서 냅니다. 크리스 맥컬러, 스탭 박고 올라갑니다. 원앤등! 크리스 맥컬러! 자, 그리고 크리스 맥컬러가 아직 복귀가 안 됐습니다. 자, 일단 접촉이 발생하면서 반칙이 됐고요. 변준영 선수의 반칙입니다. 이렇게 되면 변준영 선수 반칙이 부괴가 되죠. 지금은 지금 맥컬러 선수가 백호스를 못했거든요, 득점 이후에. 크리스 맥컬러의 엄청난 덩크. 현 시점에 리그에서 가장 덩크를 멋있게 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짠.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이 다 뒤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